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가족같이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저도 미국영화 디즈니나 일본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면서 자랐던 것 같거든요. 그런데 제가 달피꾼 거를 보면서 참 너무너무 감개무량했습니다. 정말 한국적인 것, 우리나라 이야기, 우리나라의 것, 우리 이야기로 정말 진솔하게 담을 수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나오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저는 어린아이들 그리고 남녀노소가 다 즐길 수 있는 영화이긴 하지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정말 우리의 것이 무엇인지 알고 또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어른이 되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달피꾼 걸 재밌게 보시고 또 좋은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앞에 보고 예쁘게 스마일 가만히 있어야 예쁘게 나와요 사진 아무리 donations 아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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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egar이 너무 싹 중 아세요? 아 좀 해야牙 저ms 아 beh 슬도